자 이번에는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미련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하는 거 아세요? 우리 김정혜씨의 미련 때문에 박수! 우리 김정혜씨의 미련을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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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김정혜씨의 미련을 위해 박수!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가갈 줄 알았어요 언제뿐에 이래 언제뿐에 나를 울고 가라가 나를 울고 가라가 나를 울고 가라가 나를 울고 가라 나를 울고 가라 나를 울고 가라 나를 울고 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